아 여기는 겔에서 약 한 40키로 동쪽 방향으로 떨어진 한 온초입니다 자연온초 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 지금 시가 8시 반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입구입니다 아 입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더 아 입구에 들어가는 먼저 돈을 받습니다 아 입장료는 엔당 3년 겟 약간의 그 간단한 음식과 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름은 승하일 승하일 라랑 핫스프링 승하일 라랑 핫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아 구알룸쿠에서 봤을때 동쪽으로 약 한 40키로 늘어진 곳은 가장 근처에 있습니다 아 들어오면은 먼저 코코넛도 걸고 있네요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군토에 주차장 수설이 있습니다 아예 안ardeş가 이제 마찬가지로 아 bott trades 아 아 아 아 오전 8시 30분이 지났습니다. 새벽 8시 30분이 많았습니다. 새벽 8시 30분이 지났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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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производwest이 더 inviting 새벽 11시 30분이 지났습니다. 새벽 10시 30분이 지났습니다.